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본 채널이랑 브이로그 채널이 왜 이렇게 뜸하냐고 따로 연락도 오시고 댓글도 주시는데 일단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도 좀 있고 다행히도 본업이 조금 더 바빠져서 그런 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 부탁드려요 너무 자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색깔대로 조금 더 고민해서 영상 업로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제 본업인 공연일을 요즘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높은 구두를 신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공연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근육통도 좀 있지만 특히나 이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여자분들이 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아리를 책임져줄 아주 좋은 제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뭐냐면요 짜란 바로 풀리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광고 요청을 직접 한 거예요 광고지님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적혀 있죠 무선이에요 워낙에 무선의 편리함을 좋아하라는 저이기 때문에 거추정스럽지 않고 어디나 들고 다니면서 편압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말해서 뭐해요 직접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 요즘 타입에 맞는 C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펼치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조절하는 아이 전원 버튼, 온열 버튼, 진동 버튼이고요 안쪽은 엄청 부드러운 천호로 돼 있고 벨크루 타입이에요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충전으로도 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왼쪽, 오른쪽에 적혀있고 벨크루 타입이라 착용하기도 편하고 밑에부터 어느 정도 조이냐에 따라서 압력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요 전 좀 꽉 조여 볼게요 이렇게 조인 다음에 시작 돼요 지금 위에가 주물러졌다가 밑에가 주물러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키자마자는 독서 모드 두 번째는 괄사 모드 우와 첫 번째 거는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하는데 괄사 모드는 쭉 눌러주고 더 눌러주고 이렇게 하네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모드다 한 번 더 누르면 경락 모드 우와 이게 제일 아프다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와 이거 너무 아프다 나한테는 와우와우와우 저한테 이건 너무 센 것 같아요 이 조절은 본인한테 맞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대박 대박 잠깐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와 저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따뜻하게 하는 거 오 따뜻해지고 있어 오 엄청 빨리 따뜻해진다 그냥 바로 따뜻해지네 누르자마자 따뜻하면 바로 와요 오 진짜 빠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동 모드 오 전원 온 줄 알았어 오 진동도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구나 소리 들리시죠 작은데 엄청 세다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싫으시면 얘는 가만히 놔두고 따뜻하게 해서 진동 모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넓기가 엄청 넓기 때문에 다리가 두껍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남자분들도 이렇게 큰 남자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고 다리가 정말 저보다 훨씬 얇으신 아니면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압박이 그래서 다리 굵기 차이 뭐 이런 것도 상관 없을 것 같고 더 압박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더 심하게 조이고 난 이런 게 너무 압박이 세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조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양쪽을 다 착용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열 2 정도의 첫 번째 모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선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했다가 철거제 할 때 해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편집할 때 해도 되고 언제든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선이 있으면 그런 게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저는 무선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무리 인사하려고 카메라 켰는데 지금 아직도 열심히 플리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플리오는 육중 구조로 돼 있어서 압력이 빠져나갈 일이 없다고 해요 만져보면 정말 탄탄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저처럼 구두 신고 춤을 추시는 분들 아니면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해 아하하 지금 말을 하는 데 느끼고 있어 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플리오와 함께 휴식 시간을 치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또 건강하게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아 시원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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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